안녕하세요. 미국 시카고에서 천양사역자 김선유, CK, 인사드립니다. 저의 채널 구독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려요. 해피 뉴일 새해도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일들 많이 많이 생겼으면 정말 정말 좋겠네요. 여러분 사랑합니다. 하츄라에. 저 세뱃돈 받았어요. 미국은 양념 그러니까 정월 초하루 1월 1일을 세거든요. 일단 저희 친할머니한테 100불, 10만원 받았고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부모님께서 저한테 받아 200불, 20만원 총 30만원 받았습니다. 여러분 좋은 일에 쓸게요. 사랑하고 축복합니다. 하츄라에. 샬롬 저는 화요일 아침 10시에 찾아뵙겠습니다. 사랑합니다. 사랑합니다. 하츄라에. 이뽀이뽀 까꿍. 다